결론부터 보자면 감성팔이 집이나 짜내는 배설물 같은 설교와 이를 수정하며 그들이 개가 되기를 자처하는 자들이 아무리 지저댄다고 해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 성경의 본질에 대해 나누겠지만 성경에 이룩된 기서 표적으로 대표되는 성경 사역을 부정하는 한국교회는 여전히 오직 말씀이라면서 말씀과 교리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표적은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내주로 권능을 받아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할 생각은 애시당 토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궁여지책으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질병을 고치는 일이라도 허다해야 하지만 가음에 콩나듯이 어쩌다 되면서 안되면 모두 다 하나님의 탓이나 하며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이 아니네 지은 죄가 있네 회개하지 않았네라고 하며 엄한 소리 나죠. 거다 죽게 되면 이 기간에 하느님을 찾은 것만으로 은혜라 여기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되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면서 말입니다. 일단 성령사역은 그 시대로 끝이라는 헛된 주장을 살펴보자면 성경에는 지목하여 불렀나니와 같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전달할 때 구체적인 수신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모세, 사무엘, 사도 바울이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처럼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실 때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대충 우리에게 알아들으라며 흘려보내시듯 하지 않고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오늘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누군가를 지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신 말씀도 아주 많죠. 어떻게만 보자면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상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의 경우에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은 단지 니고데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 적응된다고 할까요? 여기서도 보면 믿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으신데 이건 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해서 믿는 자는 당시 예수님의 부하를 믿지 않은 일부 제자들이란 억지를 부리듯 여기서 이 믿는 자는 니고데모라 억지를 부리지 않을까요? 같은 믿는 자인데 어떤 것은 제자고 어떤 것은 니모데고라고 구분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볼 구절은 요한복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인데 이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중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댕기는 자마다 이 구절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모두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기냐 이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기사와 표적은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나 주신 말씀이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합니다. 문화와 한국교회의 어처구니 없고 구차한 변명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뭔들 기대할 수 있을까 싶으니까요. 무엇보다 말씀을 주실 때 그 안에는 책임과 뜻의 명확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지목함으로써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명확히 하시는데 예를 들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아니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지시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관계의 강조를 알 수 있는데 한인과 인간 사이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종종 특정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그들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도 우리는 기도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원하는 것도 이러한 일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라디오 방송처럼 한 방향으로 말씀을 쏟아 붓는 것보다 휴대폰 통화처럼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는 이해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와 일대일로 말씀을 주고 계시며 그것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부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으로 다른 영상인 성경은 회화책에서 예전에 나누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일을 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습책이라는 영상도 올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주장처럼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성경 사역은 기사와 표적은 사도와 제자들이 생전에나 가능하다고 단정하십니다. 이를 분명하게 지목하여 지적하여 언급하셨던 것일까요?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거조차 있지를 않아요. 사도와 제자들에게 주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라고 하셨으니 공생의 기간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오직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라면 지금 시대에 우리는 왜 성경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말이죠. 물론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산상수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말씀은 불특정 다서를 위해 주신 말씀이지 콕 찍어서 누구한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며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지만 한국 교회만 그래서 표적에 대해서만큼은 이는 결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사람이 비조물이 간을 보냐 왜 내 멋대로 골라서 보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를 부리며 끝났다 하면 안 된다 지금의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한다면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편집하고 짜증기를 해서 억지나 부리냐는 것인데 성경이 내주로 권능을 받지 못한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지 그 어떤 주장을 봐도 일체의 신빙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기사 아님의 질병을 주시고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목사들이 발의 차이니 어려워 날까 싶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개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말입니다. 여기에 가짜는 댓글이나 싸지르며 맹점이나 흐리기 좋아하는 자들이 많은데 여기에다 배설물 같은 한국교회 설교를 듣고 그 목사의 종로롯을 하며 거기에 심취한 자들이니 당연하다 볼 뿐입니다. 원래 개는 지질하고 있는 동물이니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기 특정 시기나 인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공생의 기간에만 그리고 너희가 살아있을 경우에나 가능하니 그 외에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야 거짓 선지의 이야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가 들어 맞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성경의 여기저기를 짜맞추게 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거의 모든 영상에 지겹도록 올린 요나의 표적 거디 선지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스테벤과 빌립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고 해도 그 누구 하나 댓글조차 달지 못하면 비아냥거리고 도망이나 가기 바쁜데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제한적인 조건이나 경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것을 명령하셨을 뿐이죠.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만 봐도 성령의 이름땐 모든 말씀은 믿는 모두가 그 대상이라는 것인데 왜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지 못해 마을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전해야 하는 천국 복음을 실선하지 못하는 한국교야만 혈안이 되어 이를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죠. 안되고 못하니까 하면 안되는 것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교리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 어디에 이러라고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사실 한국교회 한국인의 종특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무리 잘못되어도 틀려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 믿고 싶은 것만 고집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일부 귀 있는 자들이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될 뿐 대부분의 신자들은 한국교회의 근본 없는 감성팔이 설교에 쩔어 제아무리 성경 100도 감성에 필살을 해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 누구 하나 돌이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기사와 표적 성령의 사역이 특정 시대나 인물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보편적 사역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정 인물을 지목하시며 말씀하신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러한 사역이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시기와 대상에 대해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은 전혀 없죠. 한국교회가 딴지를 걸어 온통 변개하여 제 멋대로 바꿔놓은 성경을 가지고 억지주장을 할 뿐인데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보금 외에 다른 보금에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를 두고 보금의 본질은 구원이고 예수님의 치유는 죄사함이 치유며 신학과 교단의 신학적인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면 마치 자신들이 어떠한 주장도 당연하다는 듯 구렁이 담넘과는 헛소리나 하지만 그들의 설교와 주장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누구든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를 지적한 한국교회 신자는 극히 드물 뿐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사역 200개가 넘는 교단이 난립하는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의 동원에 이루어진 기사와 표정 그리고 성경의 사역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며 그들이 죽음으로 이러한 일들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목고 영원하다며 오직 말씀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세대를 초월한 성경의 보편적인 적용을 무시하는 것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단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음과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요한보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데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지만 한국계의 목회자들은 여기서의 믿는 자는 제자라고 단정을 하며 어떻게든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려 들죠. 그러면 이런 헛된 주장 때문에 성령은 그 시대만 적용되는 일회성 문서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하는 사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성령사에게 끝났다는 말은 곧 것을 통해 보여지는 하느님의 권능과 사랑도 끝났다는 말이고 아버지로 알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도 없어졌다는 말인데 이게 맞냐는 것이죠. 디메다구서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이 모든 신 대의 신자들에게 유익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주는데 만약 성경이 그 당시로 끝난 것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오늘날이 신자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느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으며 결국 성경은 필요 없다고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하느님의 성품과 사회의 지속성을 두고 보자면 성경은 하느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라기에서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시며 히브리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하느님이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고작 신대원 나와 목회하는 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성경과 다르니 이건 뭐 어쩌면 좋을까요? 만약 하느님이 사회의 과거에 국한되었다면 이는 하느님이 더 이상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예배와 기도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향해 하는지부터 분명하지 않다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업을 성설이죠. 그러나 성경과 하느님이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의 사역을 이어갈 책임,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은 결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고 성기는 것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유효한 명령이며 이는 그분이 성품과 사역을 지속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교회마다 유명무실하게 돌리는 프로그래밍, 제자훈련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바로 말씀이죠. 이렇듯 뭐는 성경대로 하고 뭐는 성경을 속가내어 제 멋대로 판단하는 한국교회의 목회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천국보금을 전하는 것이 맞는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자면 한국교회가 그토록 개념조차 잡지를 못해 확신을 가지 못하는 구원의 경우를 통해서도 성경의 중심 메시지인 보금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보금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은 구원의 메시지가 특정 시대나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만약 성경이 그 당시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기는 이유가 되는데 사람이 피조물이 뭐라고 요비했던 것처럼 입을 놀려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일에 대해 가업나라 배나라는지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국교회는 지금도 버젓이 저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역이 과거로만 국한된 것이라면 이는 역사책, 위인정과 학구나 그보다도 못한 것이니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성길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유효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은 변치 않으시고 구원의 메시지는 지극히 보편적이며 성경은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아님을 사랑하고 믿고 성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구절도 제 멋대로 해석한 짜짓기를 통해 기사와 표적, 성령 사역을 부족하는 것이 당연한 뜻으로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여태 나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은 그 당시로 끝났다면서 한편으로 성경은 지금도 지켜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한국교회는 논리적, 신학적으로 일관성이 전혀 부족할 뿐 아니라 성령 모독은 물론이고 신성 모독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사실 인정이라도 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네요. 그리고 무능함으로 인해 묻어버리고 부인하려고 발약을 하는 한국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가진 목적에 대해 살펴보자면 기사와 표적은 하느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들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영감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사람이, 피주물이, 목해자가 고작 신학과 교리를 들고 나와 이를 부정하면서 교회를 운영한다니 이들은 단지 당시 사건들이 아니라 아니면 구속사역의 증거로서 모든 시대의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와한 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사와 표적이 제야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가능함을 의미하는데 만약 이를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 어디에서 이 말씀이 단지 사도와 제자에게 후칸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편할 대로 불리하면 제자에게 하신 말이라면 억지나 부리지. 그럼 눈이 마르지만 스테반과 빌립은 어떻게 성경에 그릴 수 있었는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주작과 선동의 노래나 엄한 댓글이나 다는 자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못하는데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나눴으으니 이제 성경을 보면서 더욱 깊은 이해를 나눴으면 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그 시대로 끝났다고 지저대는 한국교회의 헛소리에 더 이상 노란하지 않게 말이죠. 성경에서 결코 강과될 수 없는 다양한 본질 중에는 연속성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계획과 말씀이 일관된 흐름이 시대를 넘어서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저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간대에 쓰였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라인과 메시지는 아님의 뜻과 구속사라는 한 가지 큰 틀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경의 각 책은 독립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신약에서 예수, 글씨를 통해 완성되며 이는 구원 역사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사,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후대에까지 이어오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약속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지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유지된다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성경의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안한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영원히 유지되는 진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대와 문화가 변해도 사람들의 영적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의미의 뜻을 드러내는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의 과거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임을 나타내기에 기사와 표적은 보급이 전해질 때 영원히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배설물 같은 석유와 이를 추종하는 개들만 아니라고 지저대고 있을 뿐이죠. 신학을 하고 교리 따위가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원성에 대해 보자면 성교회의 말씀은 영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하느님의 말씀이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히 유효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나 한국교회만 성경사역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기 위해 지저대다 보니 이런 당연한 것조차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당시로 끝났다. 그리스도와 사도의 표적이 있었다. 소교만 잘해도 표적이라는 개소리나 늘어놓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성에 대해서도 보자면 성경은 하느님의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의 근본이자 기준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많은 구절을 다 보일 수 없어 간략한 것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으로 보편성을 보자면 앞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특정 시대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편가르고 갈라치기나 배워 교회에서도 이루고나 있으니 개도교단 비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를 묵상하시면 되는데 기사와 표적은 부정하면서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마다 호수아비 제자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 한국교회 뭐가 하건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의 구속성을 볼텐데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림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 하림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만 묵상하시면 됩니다. 한국교회 주장에 의하면 이것도 당시 유대인들 사도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죠.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려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보니 이런 허점이 셀 수 없다고 누누히 말하지만 이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멋대로 입을 나불거리지 정작 중심이 없죠.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게시성을 들 수 있는데 성경은 하림의 뜻과 성품을 인간에게 드러내고 게시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하림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드러내는 주요 매체가 성경이라는 것인데 박혁 하나 잡아보려고 성경사역은 물론이고 그래서 표적을 전면 부정하는 한국교회 곧 하림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니 포혈이니 십자가 운운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림과 함께 계셨고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불변성 성경의 내용과 그 안에 담긴 하림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하림의 말씀은 시대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야를 묵상하시면 되는데 사람이 지혜로 만드는 신학과 교리 따위로 하늘에게 대적을 하니 어쩌면 좋을까 싶을 뿐이네요. 끝으로 성경의 신뢰성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신뢰할 수 있고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권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라는 헛소리나 하지 정작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사들 그리고 그들의 주작과 선동에 노란하는 신자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알긴 할까 싶네요. 이와 같이 성경의 번절만 보더라도 기사와 표적이 그 당시로 끝났다는 주장은 성경의 일관성과 권위를 훼손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성경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고 믿는다면 기사와 표적 또한 아님의 능력의 표현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성경의 내주로 인한 그분의 권능이 역사하는 사역을 통해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요. 아님의 시대를 초월하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적용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고작 한국교회의 권위나 내세우는 200개가 넘는 교단이 난립한 실정에 이처럼 성경을 골라서 보는 즉 취사 선택하는 태도는 보금에 있어 아니면 나라에 있어 믿음과 신앙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성경의 통일성과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매설물과 같은 한국교회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단지 성경의 내조로 권능을 받지 못해 기사와 표적을 보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덮으려는 치졸함으로 가려질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을 하는 것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이는 영적 교만에서 이룩될 수 있습니다. 곧 자신의 하느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성경은 우리의 하느님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보다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 우리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교만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영상을 통해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엉터리 설교나 하면 기사와 표적을 두고 그 시대로 끝났다 하면 안 된다 이 시대의 치유는 다악한 것들이 한다는 억지나 부리는 것이 곧 성령 모독이며 그들의 선동과 주적에 놀아나 덩달아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처럼 그분의 권능과 사랑을 나타내며 아무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아님을 부정하는 것이란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은 해도 되고 말구나 따질 성질일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 참 신기한 것이 성교회는 천국 보금을 전하시며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 한국교회는 왜 말씀만 중요하게 여길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 시대로 끝났다는 기록은 없고 단순히 한국교회가 신학이 교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짜집게 해서 이래서 끝이다 하면 안된다고 하니 이게 무슨 교회고 오직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알아서 듣고 묵상 하고 생각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기 바랍니다.